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북한이 2018년도에 20억 1,892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입은 23억불, 수출은 2억불, 10년 사이에 최대폭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수입과 수출 사이의 격차를 어딘선가 메워야 될 텐데 무역제재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30억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제재가 본격화되는 2016년부터 수입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30억 달러에서 3억 달러밖에 벌이가 안 되니까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50%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평균이 한 60% 정도 되니까 북한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그런 경제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7월 13일 날 10년 만에 북한 최대치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수입이 줄어들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 큰 위기 상황이죠 북한도 아마 김정은 부위원장의 고민이 아주 날로날로 커질 겁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산림살이 어떤가? 2016년도에 한 10억 달러 정도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본격화되는 2017년 정도 되면 그 폭이 14억 8,134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겁니다 2018년도에 마침내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도에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 아무리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수입원이 마르면 오래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북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통치자금 이른바 비자금의 총규모가 한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에서 5조 6천3백억 정도를 물려받았습니다 김정은은 나이가 젊고 원래 부잣집 출신이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줄 모르죠 그래서 통치기 한 8년 동안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1년에 한 6억 달러 정도를 썼고 그 아버지인 김정일은 물리가 좀 아니까 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니까 1년에 한 3억 달러 수준에서 통치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한 2배 정도 아들이 더 쓴 거죠 여유있게 큰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돈이 귀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정은도 크게 예외가 아닐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 물려받은 통치자금을 이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고급 성용차도 구입하고 요터, 주류, 맹품, 의류, 장식구, 고가, 식자재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또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척건들에게 충성도에 따라서 배분도 해주고 그렇게 나라를 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양 여명거리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마식령 스키장 등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대부분 통치과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핵 개발에만 한 11억에서 32억 달러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건강상 개발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속 개성공단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줄이 마르니까 북한에서 통치자금을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부수는 노동산 39호실입니다 그동안 금수출, 석탄수출, 해외노동자 수출, 불법무기거래 이런 것을 다 했는데 2016년 이후에 거의 다 말라버렸죠 아무리 사람이 강건하더라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개인도 허물허물해지는데 뭐 이런 일종의 조선인민공화국의 CEO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돈이 없으면 당장 권력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 매달리는 겁니다 표시 안 나게 2018년 벌써 1월 달에 자유아시아방송은 노동당 39호실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그런 정언이나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방만한 지출로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통치자금이 상당부분 고갈되고 있다 그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의 최대 고민이 뭐냐? 핵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달리 제재를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목을 멜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 엄사를 부려서 140만 톤 요청하는 것도 140만 톤을 확보하면 식량 사는 데 들어가야 될 외화를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런 북한의 술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의 통일부 같은 경우가 장단을 피워서는 안 되겠죠 근데 너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속이 타니까 2월 28일 날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련된 이후에 트럼프가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회담이 결렬된 이후 두 달 만에 5월 4일 날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돈이 없다는 거죠 허세인 거죠 안으로 조과식이 나면 밖으로 크게 폼을 잡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북한 전문가라도 정통한 김병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국제사의 북한 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권력층에 큰 경제적 충격을 줬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핵심 권력 집단이고 나머지는 다 시장을 통해서 내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영향이 이제 점차 북한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초입 단계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씀씀이 김정은은 정말 부잣집 출신이죠 2019년 7월 16일자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리더는 호화리무진을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아주 장문의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을 한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가 절개 타고 다니는 차가 마흐바흐 S60이하고 그 다음에 S입니다 대단 가격이 되게 한 5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 등등은 굉장히 비싼 그런 자동차고 김정은은 또 방탄이 된 그런 호화 자동차죠 이번에 뉴욕타임스 기사는 사치제를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 루트를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위성사진가 같은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90개 국가가 북한에 사치제가 공급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이들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마흐바흐 자동차가 승용차가 어떻게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2018년 6월 달에 로테드담 항구에서 50만 달러 상당의 각각입니다 두 대가 컨테이너 선박에 실리게 됩니다 41일 이후에 중국 대련항에 도착하게 되고 대련항에서 다시 환적한 다음에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국 부산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성찰령을 통해 가지고 부산항에서 그 두 대의 마흐바흐 자동차가 김정은을 위한 자동차가 어떤 배에 실린 것이 낱낱이 찰령이 됩니다 DN5505 선박에 실립니다 그리고 부산을 떠나서 그 배는 블라디보스톡에 정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하역이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비행기가 실리는 날은 2019년 1월 31일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한 다음에 공항으로부터 평양 거리를 지나서 노동당 중앙장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뉴욕타임즈가 상세하게 추적을 했는데 마흐바흐가 옮겨가는 그런 과정은 대부분의 김정은이 측근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급 사치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밀수하는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전체주의 체제를 넘기는 데 특히 북한 체제를 넘기는 데는 돈주를 죄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죄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유엔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경제 제재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늦은 감이 없지가 않죠 우리 정부가 정말 돈주를 죄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틈만 나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식량을 줄 때도 정말 꼭 필요한 것 그 이상은 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도 워낙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도와주려고 하죠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왕조지 않습니까 김씨 왕조 현대문명에서 존재하는 아주 복이 되면 그런 왕조죠 그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을 약탈해 가지고 북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노예화 시켜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에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소극적이라도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을 옥죄는 방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북한의 음살에 노란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한 의도라도 북한을 돕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